네. 정영시대의 뉴스브런창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미모스완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들어와주셨고요. 콩으로는 김연옥님, 1852번님, 가연아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은혜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재원 의원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민주당 지금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했고 또 지지자들에게도 이를 독려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무래도 반대쪽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편하겠죠, 정리를? 정은혜 전 의원께서 좀 해 주시죠.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하고 이를 또 지지자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다퉈 문자를 보내고 있다.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며 모두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셔서 정권교체의 힘을 보태달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역선택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지 국민의힘 당원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대의원 당원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당내 지지 세력이 미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현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주자들의 입당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당내 기반이 부족한 장외 주자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당원 투표 비율을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에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다른 정당의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거짓과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제한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태라면서 결코 자시할 수 없다. 법률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이재명 캠프의 정진욱 부대변인도 같은 날 페이스북의 내용에 대해서 역선택을 조상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역선택에 참가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신무라 전 의원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저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부적절했다라고 평하고 싶은데요. 정치의 이런 조롱 섞인 행동이 야당 지도부가 특히나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이런 선동하는 행위. 어찌 보면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 그런데 저는 이제 불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타 당의 선거에 개입하는 식의 행동이 올바른 정치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에서는 이 같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경선 룰 논의를 겨냥한 내부용 전략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고는 있는데요. 물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내 전략통이라는 평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동은 전략이기라기보다는 저는 모략이 가깝다. 이렇게 좀 보고요. 국민들은 정치에서 품격이나 젠틀을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인물은 참신해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행위가 구태라면 누가 옹호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국민 선거인단 취지 자체가 지지자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듣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옹호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엄밀히 따져서 다른 당의 구성원 그리고 다른 당의 지도부가 일반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위를 치켜세운 건 반칙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젊은 세대와의 시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역선택에 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김재원 의원 얘기 먼저 마무리하고 역선택에 관한 얘기도 해보죠.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어제 또 엄지척 이렇게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을 화이트에이커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오히려 이거 엑스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 선거인단이 19대 대선 같은 경우는 23일간 14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5일간 76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이게 저희가 지금 1차 선거인단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7월 16일부터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고요. 또 8월에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습니다. 따로 모집을 합니까? 네. 3번의 선거인단을 따로 모집하고요. 그 따로 모집한 1, 2, 3차의 투표 결과를 또 3번에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슈퍼위크라고 해서 8월에는 3번의 중요한 모먼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선거인단의 당원 또 추가로 선거인단까지 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아마도 선거인단에 참여하실 것 같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김지현 의원이 좀 문제가 많아요.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당시에 자유한국당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에 대한 거짓 능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성을 해서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당의 지도부고 최고위원인데 저는 이분이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단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것만큼 어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지금 위치를 좀 잘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역선택의 우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서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여론조사 비율과 당원 투표 비율을 놓고 당내에서도 서로 좀 다른 입장들이 있을 것 같고 그건 어느 당이나 사실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부랑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는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과 국민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건데요. 또 후보들마다 그 입장이 다르겠죠. 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부분에 우려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역선택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과 민심의 괴리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국민 여론조사 100%로 선출을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선출을 했고요. 최근에 했었던 전당대회 때는 당원 비율이 70%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30% 비율이 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떤 방지 조항이냐면 지지 정당을 묻는 말에 국민의힘이나 지지 정당 없음을 선택해야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는 유효 득표로 환산이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당시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당원 반영 비율이 70% 국민 비율이 30%이었지만 당원 투표와 국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선과 관련한 경선인 당원 당규 상에서는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투표 50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만 실은 여론조사 비율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논의가 추후에 있겠지만 당원 투표가 국민 투표에 비해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당의 대선 주자까지도 함께 빅텐트를 쳐서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당의 주자까지 폭넓게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원 투표에 대한 비율은 조금 조정해 볼 여지가 있다. 당원 당규 개정이나 이런 보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대선 경선 때도 일정적으로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그 투표를 좌지우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여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지금 말씀해 주신 조항들이 없었나요? 이번에. 네. 저희는 뭐 그런 조항이 지금 따로 있기보다는 지금 저희도 이제 일반 국민 50 그다음에 당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민 선거인단들이 굉장히 또 많이 신청을 해 주셨고 실제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당에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표본이 이게 몇십 명이다 몇백 명이다 이렇게 선거인단이 적다면 역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200만 명 거의 한 250만 명까지도 지금 선거인단의 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합해서요. 3차까지 다 해서. 3차까지 하고 거기에 당원까지 이렇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전문가들 판단해도 역선택은 좀 어렵지 않을까. 표본수를 늘리면. 네.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나오는 분이 안 계세요. 지금. 후보로. 그런데 지금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거의 1, 2위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다면 사실은 40% 이상 50%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정말 당이 원하는 그러니까 당원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굉장히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주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의 분들이 이게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위원장도 그렇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당내 집중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또 어떤 네거티브나 이런 것도 있다 보면 당내 지지율에 또 약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적 지지율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당내 선거에서도 경선에서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보면 여론조사 비율을 늘리자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내부 싸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 당원분들과 또 외부에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경선 때 민주당 지도부가 역선택을 종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우리는 이미 지금 100만 200만 당원이나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지도부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선택이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반대할 명분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이것을 또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당대표고요.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본인이 방송을 하고 방송평론가의 역할이 아니고 당대표인데 사실은 김재현 의원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대표가 저는 좀 혼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옹호하고 칭찬했다는 것이 지금 당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내 주자 아까 말씀해 주신 민심과 당심의 괴리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당의 주자분들도 있고 당내 지금 주자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경선을 시작하지 않았고 실은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시작하고 나서 이 주자가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도 시제 경선이 시작되고 나면 지지율이 조금 낮은 후보들의 약진도 아마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당의 주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폭넓게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기득권으로 조금 비춰질 수 있는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조정해볼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뭐 선거 관련해서 이제 경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양쪽 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계속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지금 어른들이 대거 접수를 하면서 허수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백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관련 내용 신버랑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정부가 수능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 대해서 이 코로나 감염증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의평가를 위해 출신 학교에 응시원서를 낸 졸업생이 서울에서만 약 1만 명가량 폭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시험실 응시와 함께 시험실 응시와 함께 온라인 응시를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5일 발표에서 응시 방법과 상관없이 응시 원서를 내면 수험생 자격으로 8월 중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수능 방역 강화를 위해서 미리 고3뿐만이 아니라 졸업생 응시자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응시 기간 동안 30대 이상 성인들의 접수 비율이 크게 늘었고 허수 지원이 몰리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재수, 반수생 분들이 9월 모평에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 또한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재수생 분들은 졸업한 학교나 아니면 학원에서 이 모평을 응시할 수 있는데요. 학원과 또한 신청 몇 분 만에 신청 인원을 모두 채운 곳이 많아서 신청자 폭주로 그런 수험생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모평 접수에 실패했다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9월 모평에 수능과 상관없는 그런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려는 그런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시험 신청뿐만 아니라 성적 산출 과정에도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공부의 신 유튜브를 운영하는 강성태 대표는 재수생들이 정작 시험을 원하는 곳에서 못 보고 신청 가능한 학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평가원이 제대로 된 수능 난이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응시기를 잃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학원에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원하는 경우 시험실 응시를 100%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과부화를 호소하고 있는 데다 학원에서도 공간 등의 문제로 이 비재원생 응시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지금 수능을 앞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지금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다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을 텐데 또 백신 문제로 인해서 이런 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어른들이 과연 이건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 안에는 지금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 현상, 백신 수급의 문제, 또 인센티브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논의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일단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모의 평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수생이라든지 우리가 또 이제 N수생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시험을 학원에서 또 보셔야 되는데 지금 종로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0명 모집인데 1000명이 몰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1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1분 만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나이 분포도를 보면 25세 이상이 55%라고 해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한 23%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면 2030 분들이 정말로 본인이 다시 이제 대학을 입학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닌 정말 백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이 되는 경우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그 8월 중에 이제 화이자를 맞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030이 보면 지금 아직 접종을 계속 못 맞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히려 2030들은 또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사실 넓죠. 그런데 2030도 이제 9월 이후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을 한 달 빨리 맞느냐.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빨리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 한 달을 맞겠다고 지금 고3 수험생들이 굉장히 더운 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9월에 보는 이 모의평가가 여기에 나오는 등급커버스로 본인이 내가 수능 시험에서 몇 등급이 나오겠다. 몇 점이 나오겠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험에 지금 보면 시험비가 12,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0대들은 이제 내가 12,000원을 내고 백신을 맞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긴 하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시험장에 오히려 저는 안 나가면 다행인데 시험장에 나가셔서 백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1번, 2번으로 번호를 쭉 찍어버리면 이거 자체도 그 수험생들의 점수 평가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봐야 하는 고3 수험생의 실제 점수가 약간 좀 왜곡되게 또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혹시 지금이라도 혹시 신청하신 분이 있다면 취소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취소가 안 된다. 절차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시험장에 나가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이 백신을 맞고 정해진 날짜에 정말 안전하게 시험을 보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도 지금 보면 모든 수험생에게 시험을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나중에 수능 신청 인원도 많아지면 이게 지금 교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보는데 11월 18일 수능에서 최대 24명까지 가능해요. 한 교실당. 그렇다면 교실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백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한데요. 본인이 정말 백신을 위해서 신청했다면 당장 시험을 좀 취소하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애견된 혼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부가 지난 5일에 백브리핑에서 수능 방역을 위해서 9월 모평에 응시하는 고3 그리고 재수생 이런 N수생들까지도 백신 접종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한 게 도화선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발표가 난 순간부터 실은 커뮤니티에서 이미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접수만 해도 백신을 맞는다. 그러니 신청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정부가 실은 진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평을 신청하시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그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좀 계속해서 내렸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같은 현상이. 시험 신청을 받고서는 백신 수급을 그 후에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이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20, 30대에서는 혈전이랄지 이런 부작용 등이 있다 보니까 실은 이번 모평의 접종은 화이자거든요. 그래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2030 세대 8월 말 이후부터나 접종이 가능한데 이 모평 대상자들은 8월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보면 접종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단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을 하고 그런 일들을 불지기 쓰고 당장 최근 모더나 접종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마감이 되곤 했기 때문에 이걸 실제 내가 신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접종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지금 이 같은 현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고요. 백신 공백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백신 도입의 구체적인 일정과 물량은 비밀 유지 협약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원래 정부는 이달 중에 백신 천 회만 분이 천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어제까지 공급된 백신은 207만 8천 회분이라고 하니까요. 이 백신 공백기의 우려가 그래서 9월에도 2030 세대가 접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느니 8월에 신청만 하면 맞을 수 있다는데 빨리 당겨서라도 이걸 맞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백신 수급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11월까지는 전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하겠다라고 집단 면역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맞는다는 개념보다도 사실은 전국민의 한 70%, 70%가 맞았을 때 집단 면역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보면 변이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파, 데타, 감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너무나 많은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4단계로 또 격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좀 사실 전국민들이 좀 힘든 상황이고 모두가 좀 각자가 좀 부담해야 되는 목들이 있는 만큼 개인이 방역수칙을 좀 철저히 지키되 이렇게 좀 정말 특수한 경우잖아요.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신청자들이 본인이 사실 스스로 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잘못을 느끼고 시험장에 나오지 않고 또 그리고 고사험 시술을 좀 해주시면. 또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백신 수급 계획도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온다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오늘 뉴스픽은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 씨는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